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우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2년에 태어나신 우리 임술련 개띠분들의 미리 보내 2023년 주역 운세입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개띠분들이시네요. 23년도 개면연 해에는 우선 큰 이득은 없어요.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너무 이걸 얻으려고 집착하거나 애쓰거나 무리한 변동을 하신다거나 무리한 어떤 대출을 끌어오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금전운 자체가 그런 상황이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거나 창업이나 개업을 하시는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많이 힘이 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사 또 이전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는 것 이상으로 문서에 사인을 하는 문서운.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땅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좀 주변에서의 방해도 많고 땅을 보러 온다거나 집을 보러 오는 등의 그런 행위는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매매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결실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회사에 어떤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라면 거의 합격은 하시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노력을 하시고 힘을 이제 드린 만큼은 거의 분발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반면에 이제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결혼을 염두한 어떤 연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금술이 상당히 좋아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의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23년대는 상당히 사랑으로 풍족하고 아주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판 걸려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개인적인 자잘한 민사부터 형사사건까지 이 부분은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이 띠에 한해서는 일단 소송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좀 유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실망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명예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명예, 금전보다는 인기나 명예에 좀 더 많은 득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장기 출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자, 이 전체 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역을 활용한 주역 타로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제 펼칠 텐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후원자로 또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양력 1월 달부터 사업원, 직장원, 금전원을 살펴볼 텐데요. 양력 1월 달에 지금 집어든 카드가 현재의 일을 너무 지금 짐처럼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내 그릇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버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시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내 몸이 지금 충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것을 지키시기도 벅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도움을 좀 받으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본인 혼자서 너무 혼자의 힘만으로 무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달 양력으로 2월 달에는 산 2개가 포기해진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정체기에 해당이 됩니다. 양력 2월 달 자체가. 진도가 잘 나가지도 않고 어쩌면 또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소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지나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초조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무리하지 마시고 1월 달, 2월 달은 현재 있는 곳에 집중하시고 가지고 계신 사업에만 열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1월 달과 2월 달은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의 부수입이 생길 수는 있는데 메인 잡에서는 그다지 재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양력으로 3월 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괴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안개가 자욱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돈을 쓸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3월 달조차도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던 일, 조용히 하시는 것이 사업이나 직장인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리딩이 되고요. 그다음 양력으로 4월 달이 되면서 상반기에 첫 번째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이 괴의 이름은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자잘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좀 아끼시고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금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쭉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양력으로 이제 5월 달이 되면 행사가 많아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반기에 이 상황이 지금 빙벽에 금이 쩌쩌쩌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나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실수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의 시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월, 초, 중순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이 풀리는 부분도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5월 달에는 무리한 쇼핑이나 무리한 목돈을 쓰시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는 소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6월 달이 되면서 이제 택내수라고 하는 괴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이 저주와 눈에서 좀 해방이 되는 상황이에요. 수입도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적도 프로젝트 투입됐을 때 본인이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는 것도 에너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꾸준하게 참을성 있게 견디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점차점차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력으로 7월 달이 되면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협업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인기도 높아지고 명예를 되찾게 되시는 수집이기가 나왔는데 동업자를 구하시는 상황이나 일을 할 만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셔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7월 달이 여느 달보다 상당히 유리한 흐름입니다. 사람이 쉽게 모여들고 끌려오고 또 본인의 뜻에 쉽게 동조가 됩니다. 아주 좋은 달이에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친분도 두터워지는 달이 바로 양력으로 7월 달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이 이어졌는데 이제 입추가 들어오는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8월 8월에는 운에 다소 소강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운이 좀 저조해집니다. 왜냐? 지화병이라고 해서 해가 딱 밑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4월 달에 돈을 좀 여유가 있으면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8월 달에 나랑 뜻이 반대가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통포를 들을 수도 있고 섣불리 사인했던 문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말을 함부로 믿고 보증을 썼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은 웬만하면 비밀로 간직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신비주의를 구축하시고 딱 진짜 홀라당 넘어갈 만한 달콤한 말을 하면서 본인에게 접근해오는 적재적소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간절하다는 이 태도와 표정을 보고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사람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9월 달 양력입니다. 여전히 이제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제 발전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8월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9월에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상당히 생각대로 많은 목표 달성과 수입과 이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9월 달은 아주 순조롭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때도 여전히 좋은 후는 계속되지만 8월에 들어왔었던 인연이 또 들어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말을 왜곡시키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인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8월 9월입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 달 보겠습니다. 자, 10월에는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외형적으로만 신경을 쓰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8, 9, 10월 달 계속됩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옵니다. 금전후는 상당히 괜찮아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10월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여유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11월은 굉장히 대박이에요. 11월 너무 좋아요. 땅이 하늘 위에 포개어져 있는 이 지천태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고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입동이 들어오면서 추워지는 이 겨울이 시작되는 양력 11월 달에 지천태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실적과 이득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월 아주 괜찮네요. 그 다음 12월에도 좋은 상황은 역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11월까지의 영광은 다소 좀 빛이 바래고요. 이 12월 달에는 뇌산소가라고 해서 다소 약간의 간섭 그리고 방해가 살짝 이어지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좀 더 많고 계획성 없는 지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대체적으로 직장생활도 그렇고 좀 순조롭긴 한데 큰 프로젝트나 해외로 나가시는 상황 혹은 어떤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외부의 도움 또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단결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거나 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12월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11월까지만 영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은 금전은 직장원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한 번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양력으로 1월달부터 건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양력 1월달의 건강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풍족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혼자 외롭게 계시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띠가 바뀌어서 23년도에 진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양력 2월달이에요. 우선 이 괴의 생김새를 보면 꾸준히 운동을 하시거나 건강식 습관을 또 관리해오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건강 유지가 가능하시고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아플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3월달에는 내가 무슨 나빠질 일이 있겠어? 내가 아플 일이 있겠어? 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월달의 지산겸이라고 하는 나를 좀 다소 숙이고자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피곤하거나 또는 어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좀 과하게 밀려와서 이제 4월달 운으로도 그 증상이 이어지는데 건강하다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다소 나의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하는 이 풍직한 괴의 형상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월달까지도 큰 병을 앓을 만하거나 또 뭐 수술을 받을 만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건강에 대한 정체 시기는 양력 5월달이 되어서야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기 시작하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기초적인 면역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게 5월달의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6월달에 이제 첫 번째 고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괴의 이름은 지화명이라고 해서 땅 속으로 이제 빛보다는 어두움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지화명이 땅 밑으로 태양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빛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정신이 아프다기보다는 이것은 육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7월에도 밟지 못합니다. 7월에도 심지어 천산돈이라는 괴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좀 몸에 대한 에너지를 아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멀리 놀러다닌다거나 또는 여가를 즐기시기에는 기초 체력이라든가 기초적인 면역력이 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일정을 보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 어디 장거리로 놀러 가셨는데 본인만 집에 계시다거나 어떤 배아리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장염이라든가 이런 병증 증상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양력 8월부터는 입출하는 절기로 바뀌어서 가을로 이제 천천히 열기가 식어가는 계절이 들어왔어요. 이때 8월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떤 가벼운 것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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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름 감기라든가 또는 몸살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위가 아파서 위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만한 단기적인 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도 만성적인 질병이 발병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월에는 건강합니다. 6, 7월 달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7월, 8월 끝났고 이제 9월이죠. 9월 달에는 택천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어떤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치료를 시도를 하시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정미정 늦추거나 병원비 때문에 미루신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해서 내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건강검진을 게을리 한다거나 하시게 된다면 9월 달에는 좀 곤란해지는 상황. 이것 때문에 병증 증상을 내가 치료할 만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초기에 잡으셔야죠. 그 다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풍산점이라는 괴가 나와서 대체적으로 건강하시긴 할 건데 이제 어디 아프시거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기가 길어지거나 순번 때문에 내가 다른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 달 이 11월 달에 이제 하반기에 이건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 고비가 첫 번째 고비는 7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반기에서는 두 번째 고비가 양력 11월 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수건이라는 괴가 나왔는데 이때도 병원에서의 상황이 어떤 결정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상의를 해야 된다거나 또 일에 대해서 일과 치료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거나 또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데 본인의 경제 능력보다 좀 더 과한 병원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내가 가장인데 현재 일을 쉬면 병치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양력으로 12월 달 자 12월 달에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우리 행사도 많고 사람들 만날 만한 일도 많은 게 이 12월 달의 상황인데 몸은 건강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혹시 지금 이미 입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큰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2월에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 자체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악화되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걸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윗개가 낮은 개가 음이고 그 아랫개에 있는 기존 근간을 이루는 것들은 모두 양개이기 때문에 11월만큼의 상황은 아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력 1월 달부터 우리 애정운을 살펴보자면 82년생 분들은 1월 달 출발 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상당히 외로운 달로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다지 진지하게 다가오지는 않고요. 또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싶어도 그럴만한 환경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외로운 상황이고요. 양력 2월 달이 들어서야 실질적으로 23년도의 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좀 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마음이 번잡스러운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자꾸 맺어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가서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서 얽히게 됐다거나 또 고백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너무 오랫동안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왔는데 이제 이성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관계가 양력 2월 달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력으로 3월 달은 또 어떠냐면 두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상대방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잘 모르겠고 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먼저 메시지를 드리거나 또 먼저 통화를 하는 그런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늘어나서 두 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만난 지 꽤 된 분이거나 멀리서 오셔서 어렵게 이제 맺어진 만남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썩 결합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1, 2, 3, 4월 달 흐름 자체가 애정운으로 보자면 다소 굉장히 좀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력으로 5월 달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두 개 포기어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단점까지도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에너지 자체가. 남자라면 그런 여성을 만날 것이고 여성이라면 그런 능력을 갖춘 남성을 만나시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좋아도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시기보다는 좀 서로가 약간 관찰하는 시기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관찰하고 이 사람이면 될까라고 서서히 물들어가셔야 되지 5월 달은 잘못하면 1회상 만남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서로를 탐색하다가 지푸레 그냥 서로가 넘겨짚고 그 의미를 확대해석해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달까지도 썩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는데 양력 6월 달이 가서야 이제 흐름 자체가 종결이 됩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내시는 거죠. 두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이것은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건너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도와주는 형태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텐데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감정적인 사랑은 빨리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봐서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쉽게 쉽게 어떤 사랑과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좀 답답한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7월 달로 흘러가서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때는 7월 달에는 남성분은 여성분에게 또 여성분은 남성분에게 너무 의미부여를 하거나 너무 집착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는 이러한 집착이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가 있고 되돌리기 어려운 관계로 뒤집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또 나만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고 상대방이 너무 지쳐서 그냥 이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끊기에는 내가 이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꼭 여성일 수는 없습니다. 남성분도 제 운세 영상을 보셨을 때 비슷한 입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차버린다거나 내가 그냥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이 관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진전을 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 속도 자체가 감당이 안 돼서 그게 이제 8월달의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9월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세요. 상반기 자체가 굉장히 늘어지고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운을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대화와 약간의 시간만 드린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세요. 이제 양력으로 10월달이죠. 10월달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길었어요. 상반기에 또 하반기까지 이어졌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쉽게 좁혀지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화지진이라고 해서 해가 땅 위에 떠오르고 있는 상황. 아주 주변 분들의 축복과 지지와 지원 아래에서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12월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 달 11월달 오늘도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눈을 가리고 있는 내식대로의 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천풍구 카드인데 그의 이름은 천풍구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에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 속도에 상담하기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억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또는 나에게도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좀 이기적인 요구성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상대방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반 아래서 양력 12월달이 되면 두 분은 모든 장애물을 딛고 서서 아주아주 편안한 상태로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는 소화기제라고 하는 게입니다. 이상형에 가까운 분을 만나실 수가 있고 꼭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편하고 또 성격도 장단점이 잘 어우러지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음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만 담아드리지 못해서 팩트 위주로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